몸을 가눌 수 없는 남자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여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악어에게 남자를 먹이로 주려합니다 과연 그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1차 대전 중 미국의 어느 놈과 전쟁으로 인해 마을 남자들 모두 전장으로 끌려가던 시절 주인공 펄 또한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그를 전쟁터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틈나는 대로 그녀에게 편지를 쓰며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있죠 부족한 일손과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해 펄의 엄마는 딸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정작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춤추는 댄서가 되는 것이었죠 늘 엄격한 엄마는 펄에게 조신하게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라며 그녀를 타박하는데 그녀는 언제부턴가 마음속 불만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잡은 우리를 자신의 애완 용하구에게 먹이로 주려하는 그녀 펄의 아빠가 전신마비로 인해 집안일을 전혀 돌볼 수 없었기에 엄마는 펄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그저 묵묵함으로 들어주는 아빠에게 털어놓고 있었죠 아빠의 약을 사기 위해 오랜만에 시내로 외출하는 그녀 약을 사고 남은 돈으로 펄은 오랜만에 극장에 들러 댄서들의 화려한 춤에 빠져보려 합니다 영화가 끝난 후 그녀는 우연히 엉사기사 존이를 만나게 되고 순박해 보이는 그녀가 마음에 드는 존이 저녁 식사시간 거스름돈을 못 했었다며 그녀는 또다시 엄마에게 꾸중을 듣게 됩니다 저녁 식사시간 펄은 자신이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일만 해야 하는 현실이 어쩌면 아빠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녀의 집을 찾아옵니다 무용수 오디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녀 펄은 자신이 그렇게도 꿈꾸던 무용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엄마 몰래 오디션을 준비해보려 하고 그날 밤 조용히 집을 파서 나와 극장으로 향하는 그녀 무용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펄은 이야기할 사람을 찾아 조니에게 간 것이었죠 조니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영화를 보여주려 하는데 조니는 39급 영화감독이 꿈이라며 무용수가 되어 유명해지면 배우로 함께 일해보자며 그녀를 더욱 설레게 합니다 그렇게 펄은 그날 조니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죠 무용수가 되고 싶은 그녀는 자신이 가는 길에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아빠를 데리고 호수가로 향하는데 조금 더 쉽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펄은 엄마에게 곧 오디션을 볼 거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녀는 펄과 이야기 도중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그렇게 엄마와 다투던 중 엄마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펄은 두려운 나머지 지하실로 엄마를 숨깁니다 펄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을 뒤로 안 채 존이와 함께 오디션장으로 향하려 하는데 그녀는 하루종일 방치되어 있던 아빠를 아무 일 없다는 듯 존이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존이는 지하에 서둘러 오는 소리가 신경쓰고 펄은 존이가 엄마를 보게 될까봐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하죠 펄이 갑작스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자 존이는 황급히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자신을 두고 떠나려는 그에게 분노가 폭발하며 펄은 존이까지 없애버리는데 아구에게 존이를 먹이로 주며 흔적을 없애는 그녀 그녀는 마치 오디션에 합격이라도 한 듯 이제 집을 떠나기 위해 아빠마저 처리하려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운 듯 악마의 탈을 쓴 펄은 바라고 바라던 오디션장에 도착하게 되고 저는 헤헤의 그녀의 헷갈리입니다 여러분는 잘 안 들리지 못한 거 알아요 뭐 있는 거 없나요? 아니, 안 나요? 그럼 다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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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녀는 스디슨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죠 시누이는 큰실이 에빠진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 펄을 집까지 데려다줍니다 펄은 사실 남편과 결혼 후 이 집을 떠나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처가살이를 고집했고 펄은 크게 실망스러워했죠 그 후 그녀는 기분을 풀기 위해 동물들을 해약이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펄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펄은 그녀만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시누이를 향해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은 엔진이 불가하니까 동양을 보러erst 내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 엔진이 불가하려고요 아, 엔진이 불가하니까 아, 엔진이 불가하라고 하는거 아, 엔진이 불가하니까 아, 엔진이 불가하니까 엔진이 불가하니 눈을 칩해서 텔라 보여드릴게요 아使Help!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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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펄은 지하실에 있던 죽은 엄마의 품에 안기며 그 누구보다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었다고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사늘한 주검이 된 부모님과 최후의 만찬을 즐기려 하는 그녀. 하지만 그때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를 향해 환하게 웃는 그녀를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